안녕하세요. 논리체인호입니다. 자, 오늘 테스트는 기출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대부분 기출을 다 풀었거나 N생들은 여러 번 풀었겠죠. 고3들은 이미 다 끝났거나 지금 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방식이 맞을까? 대부분 학생들은 기출 문제를 혼자 풀 경우는 내가 풀고 틀렸네 맞았네 넘어가고 해설서 보고 뜻풀이 보고 이렇게 돼 있죠. 그걸로는 기출 문제에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또는 강의를 듣더라도 주구장창 이 각각의 작품들에 대한 문학이면 뜻풀이 받아졌거나 기출 독소를 하면 일일이 뜻풀이를 받아졌고 해설서를 보는 수준의 강의를 보면서 그걸 복습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우리 기출이라는 건 분명히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 거예요. 그럼 기출이 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그럼 기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기출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으면 이건 안하니만 못하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기출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N생일지라도 나는 기출 많이 풀어서 뻔히 알아 라고 해서 모의고사만 푸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기출을 푸는 것보다 출제 원리 파악이 먼저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 이미 야, 내가 기출은 어떻게 출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써야 돼? 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아주 간단한 수능 기출의 출제 원리를 설명하면 문학을 먼저 설명하면 문학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작품 속에 그 내용을 묻지 않는다. 뜻풀이를 묻지 않는답니다. 문학이라는 건 메타포기 때문에 보기라는 기준을 주어져서 50만 학생이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기본은 보기를 제대로 보고 보기를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를 읽어내는 힘이 우선이다. 그걸 가지고 이게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내가 이 기준 안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객관성을 키워야지만 수능이라는 문학을 접근할 수 있답니다. 이제 독서 영역을 말해볼게요. 독서 영역은 바로 여러분에게 절대 배경 지시를 묻지 않는다. 제가 수십 번 강조했거든요. 근데 다들 안 믿어요. 왜? 배경 지시를 묻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한양대 수능 국어 교육과 교수가 말했습니다. 출제했던 뭐 수능이 없는 건 단 한 가지 바로 지식이다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이유가 학력고사는 지식을 물었고 내신도 지식을 물으니까 지식을 묻지 않고 낯선 질문을 봤을 때 혼자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걸 묻겠다가 수능, 수학적 능력 테스트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고 하나하나 문장의 뜻풀이를 배우고 있고 하나하나 뜻풀이를 쪼개서 해설하면 그게 좋은 것처럼 여기고 있고 수동적인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혼자 어떻게 글의 성격상 읽어갈 수 있는지 그 힘을 키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기출을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은 또 언제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출은 수능 전날 풀어도 돼요. 그 대신 어떻게 제대로 풀고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친구들은 기출은 겨울방학 때 이미 겨울에 끝났어야 돼. 지금 무슨 기출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기본이 제가 아까 말했던 보기를 보는 능력 문학에서 그리고 비문학으로 독서로 말한다면 내가 서론을 보고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을 알지 못한 채 기출을 풀었다면 안 푼 것만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지금은 그런 기초, 기본을 다지는 시기고 그게 됐을 때 기출에다가 적용해 보면서 내가 아직 기본이, 원리가, 뭐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약점을 찾기 위해서 기출을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내가 푸느냐예요. 내가 문학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고 비문학에서 내가 어떻게 문장을 쫓아가지 않고 지식 없이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을 글을 미드에 가면서 글쓰기 논리를 읽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떻게만 중심으로 가르치지 지문에서 비문학 지식 설명 안 하고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가 아니고 이 문장 때문에 왜 이 문장이고 다음 문장의 핵심은 뭐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핵심은 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글쓰기 논리로 여러분이 혼자 읽을 수 있는 수능 출제 원리에 맞게 영역별로 글쓰기 논리를 알려줘서 적용하게 만드는 거죠. 문학은 어떤 작품이 나와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복이라는 기준을 잡는 능력과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만 해석하고 그 안에서만 선택지를 보는 능력 선택지의 논리적인 같은 범죄에서 움직이는 선택지의 논리 관계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기출은 중요도 순으로 풀어야 됩니다. 중요도 순은 바로 뭘까요? 당연히 수능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최근 6년간 기출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고3 평가원 6월 9월 중심부로 보고요. 그런 다음에 사설로 넘어가지 마세요. 고3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요. 한 5, 6년치. 그리고 고6, 9월이죠. 고3 교육청 바로 그 다음이 고2가 되는 거죠. 고2, 6구로 가시고요. 고3 교육청으로 가시고요. 그런 다음에 상한학교로 갑니다. 그래도 제가 부족하면 저는 오히려 1학력 거 풀라고 이야기합니다. 2학력 거 풀었으니까. 상관없는 그 다음이 사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친구들, N생들은 이제 다 풀었다고 본인 좀 한다고 착각한 속에서 지금부터 사설을 엄청 풀고 있죠. 사설은 단언컨대 이런 시험들보다 논리성이 떨어집니다. 사설은 단순히 정보 나열이 많아요. 논리성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사설을 풀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순서로 이런 걸 다 5, 6년치가 끝났으면 저라면 이게 다 끝났더라도 다시 5, 6년치 밑에 한 10년치로 더 확장해서 오히려 기출을 풀 거예요. 문제가 훨씬 깊고 비문학으로는 글이 그나마 더 논리적이고 문학 같은 경우는 보기, 선택지, 논리 관계가 분명하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기출과 인간 활용법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기출 강의를 많이 듣고 있을 거고 앞으로 듣는다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기본 논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반드시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먼저 풀고 강의, 내가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혼자 먼저 여러 번 분석해보는 거예요. 문학이라면 나는 보기를 제대로 구조화했는가? 보기 안에서만 내가 선택지를 받는가? 선택지에서 조건부와 선술부를 잘 받는가? 선택지 5개에서 범주가 다른 거를 받는가? 이런 걸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문제에서 출제한 해당 작품에 가서 해당한 부분을 이 범위 안에서만 해석을 했는가? 저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연습한 다음에 강의를 보는 거예요. 그때 인강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 체인호는 저런 기준으로 저렇게 접근하는데 나는 잘못 기준을 잡았구나. 내 주관이 들어갔구나. 저런 단어에서 기준을 잡았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 사고 과정을 고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약점을 파악했으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해. 그러면 단순히 내용을 받아 적을 필요가 없고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없고 나의 사고 과정과 체인호의 논리적 사고 과정의 차이점을 노트화해서 다음 또 먼저 풀 때 이 노트를 펴보고 그 사고를 인식한 다음에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내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암기나 지식이 아닌 논리적인 범죄에서 움직이는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영역별 인강 활용법을 보면 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문학의 어떤 영역이든 보기가 주어지죠.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기출문제에서의 보기가 반드시 주어지는 이유는 뭐다? 50만 학생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보기를 잘 보고 보기는 요즘 구조하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가, 나 두 가지를 두 작품을 하나의 보기로 만들었다면 첫 번째 문장은 공통점이 나오고요. 어? 이별로 묶였네? 그러면 가시는 이별 중에서도 고향과 이별인데 고향의 그림인데 못 간다는 얘기네? 나를 봤더니 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네? 이별이 이별인데 고향이 아니고? 근데 얘는 그림은 똑같은데 님을 얼마오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범죄 속에서도 어떤 범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내는 게 보기의 구조화예요. 서설로 말한다면 이 보기에서 인물의 관계를 제대로 구조화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 왜 싸우지?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그 보기 정리한 것과 선택지를 연결시켜보는 능력이에요. 이 선택 중에서 보기하고 연관이 없는 게 있나? 무조건 답인 거죠. 그런 다음에 보기 선택지에서도 조건부랑 서설부를 보는 것을 보는 거죠. 또 선택지만 보고도 범죄가 다른 게 있나? 분명히 나머지 선택지는 긍정인데 하나만 부정이네? 이런 걸 보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완벽하게 잡은 객관성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 작품을 해석한 다음에 그제서야 인강으로 아, 봤을 때 보기 선택지 보는 능력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한 부분을 내가 정리하는 것이죠. 독서도 똑같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문 독해 우리가 문제 풀기 우리가 지문 독해 지문 독해를 하고 요약 정리를 하면서 쭉 지문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요약 정리를 여러 번 하세요. 여러 번 한 번 읽었을 때 정리 두 번 읽었을 때 정리 잘 보세요. 그런 다음에 문제 풀기예요. 에이 한 번 풀고 읽고 바로 문제 푼 다음에 해야 되잖아. 비문학이 중요한 포인트는 지문이고요. 문학의 핵심은 보기 선택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문을 여러 번 읽고 요약 정리하고 보면 처음에는 열 줄 요약하던 것이 일곱, 여섯, 다섯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됐다고 느껴지면 그때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들이 다 정답으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비문학, 독서에서 잘 안 되는 거는 바로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문제 속에만 해먹고 있고 해설지를 봐도 문제를 해먹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푼 다음에 분석을 했으니 그 다음에 인강을 보면서 특히 인강에서도 지문 논리 채인호는 이런 첫 문장 때문에 다음 이 문장을 예측했고 첫 달락 때문에 이 달락의 내용과 이런 걸 예측했고 이렇게 비교 범주를 하는데 범주상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구나 라는 걸 지문 중심으로 보도록 하시고 그런 다음이 이렇게 지문이 구성되니까 문제나 선택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관계 파악입니다. 또는 내가 문제를 열심히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선택지가 왔더니 내가 빼먹는 선택지가 있었구나 지문 속에서 아 그럼 내가 이 선택지를 왜 놓쳤지 지문에서 이 부분을 왜 놓쳤지 라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놓쳤다 아니면 아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선택지로 왔지만 그냥 정답도 아니구나 그럼 이런 걸 버려도 되는구나 라고 선택지에서 역으로 지문 올라오면서 파악하는 능력도 키워보는 겁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먼저 풀고 그런 다음에 분석을 해보고 인강을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 인강을 보면서 출제 원리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문법을 많이 암기하고 있거든요. 문법 암기 정리 절대로 아닙니다. 수능 출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암기했을 때 틀리게 하게끔 유도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 파악하시고 분명히 개념 뜻풀에 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 동일한 현상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그들의 차이점을 분석해 낼 수 있는지를 묻고 복이라는 조건이 주어지고 복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기된 사례가 아닌 걸로 풀 수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파악하시고 그래도 잘 안됐을 경우는 다시 기출해서 기본 개념 강의로 돌아가서 개념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풍부한 이해를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개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응용력을 키우는 그걸 통해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분명히 기출은 아무렇게나 푸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 기출은 철저하게 수능 국어는 논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식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문학이든 독서든 지금 최인호가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다면 독서 영역을 내가 리드해 가면서 서로 보면서 예측하면서 핵심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읽고 있다면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리 그것도 글쓰기 논리라는 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출을 공부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1등급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기출만 한다면 솔직히 말한다면 사설 모욕에서 풀지 않아도 여러분이 1등급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설을 한다는 건 앞뒤가 바뀐 거예요. 명심하시고 기출을 제대로 활용해서 꼭 1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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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